반갑습니다. 대경화입니다. 오랜만에 구미의 신규 분양단지입니다. 봉곡동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 구미의 첫 힐스테이트.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움이 대경화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는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59-1번지 1원의 491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2024년 7월 22일, 1순위는 7월 23일, 2순위는 7월 24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4년 7월 31일 되겠습니다. 84AB타입 114타입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7년 4월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84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분양가 5억, 처음으로 보여주는 5억이라서 정말 놀라운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구미 그랑포레데시항의 분양 이후, 2024년 7월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의 분양인데, 9개월 만에 분양가가 상당히 인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구미의 첫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는 구미의 봉곡동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구미 봉곡에 계신 분들이 기다려온 신축단지여서,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구미의 현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봉곡동은 북쪽으로 다봉산, 북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봉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망은 Y자형과 직교형이 혼합된 전형적인 계획구역의 형태이며,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며 봉곡동의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봉곡의 중심부에는 아파트가 없고, 외곽지역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만하며, 중심부에는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봉곡동입니다. 구미 IC가 인접해 있어서, 구미의 인근 출퇴근 지역인 김천, 구미, 남구미로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는 도보 10분 거리에 도봉초등학교 배정을 받게 되겠고요, 선주중학교와 선주고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아래쪽 도로에는 스타벅스, 버거킹, 폴바셋, 투썸플레이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는 491세대로 중형 규모입니다. 신축 대단지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요즘, 세대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의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샤워 시설,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경로당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기에 특화공간으로 구미 최초로 선보이는 현대건설 특화기술 H시리즈가 구성이 되겠는데요, 1인전용으로 인공물결 수영을 할 수 있는 H프라이빗스윙풀과, 지하주차장에서 건식세차를 할 수 있는 H오토존,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H아이숲, 반려동물 전용 친화시설인 H위드펜스로 구성됩니다. 커뮤니티와 특화공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빵빵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이후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신규 분양에 경품 추첨 행사가 겹쳐 그렇겠지만, 분양가가 오르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인지, 구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뒤집어진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구미 5억 시대를 여는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기축단지와의 가격 차이와 신축분양권들의 가격 차이가 공존하고 있어,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가격 부문은 뒤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남동남서 배치입니다. 판상형이 주력으로 들어가는 단지이고, 남동남서에 판상형이 배치되기 때문에, 남향으로 타워형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사 A타입이 264세대, 8사 B타입이 112세대, 전용 114타입이 108세대, 펜트하우스가 5 더하기 2해서 7세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102동과 103동 앞쪽으로 이렇게 가든 공용부가 들어가서, 도로와 멀어진 점이 좋아 보이고요, 104동 뒤쪽으로 어린이놀이터, 105동 뒤로 주민운동시설, 101동 뒤로 유아놀이터와 어린이집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대형평수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서향이 주력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서향 조망이 조금 더 우수해 보입니다. 봉곡천과 금호산이 들이온 조망, 자연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조망입니다. 남동향 조망의 경우에는 구미 시티뷰입니다. 야경과 어우러진 경부구속도를 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형이 배치된 남향의 경우에는 금호산을 정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되겠습니다. 호칭에서는 조망이 상당히 훌륭하겠네요. 단지 배치도로 판단을 해보면 전용 8사 A는 103동 345라인 남서, 104동 12345라인 남동, 105동 12호 라인 남동이 좋고, 전용 8사 B타입의 경우에는 103동 12호 라인 남향, 전용 114타입의 경우에는 102동 12호 라인 남서가 좋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2호 라인 좋겠네요. 102동 1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술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델하우스에 위치한 모형도와 조감도를 보았을 때 공용 공간이 높게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에서도 단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생활 간섭이 적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대부분의 동에서 필로티 없이 1층부터 시작합니다. 필로티를 찾으시는 분들은 105동에 302호와 303호 두 개밖에 없겠네요. 105동의 경우에는 뒷동, 조용한 동이니까 필로티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힐세이트 9미더 퍼스트 최고층은 29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층을 펜트하우스로 배치한 모습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힐세이트 9미더 퍼스트의 평면도입니다. 먼저 전용 8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사는 8사 A타입과 8사 B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전용 8사 A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가 되겠고요. 남쪽을 바라보는 방이 4개면 4베이 판상형이죠. 방 3개와 이 거실이 남쪽을 바라봅니다. 평면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관 팬트리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침실 2에 붙박이장이 들어가고 침실 1에 드레스룸이 구성됩니다. 복도 팬트리가 없는 대신 거실 주방 공간이 매우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주방을 독특한 배치로 뽑습니다. 이는 유상 옵션인데요. 아래로 D긋자를 보이며 아일랜드와 거실 위쪽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면 매우 넓은 거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공간 구성을 셀프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니은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시는 편이 어떨까 싶네요. 가벽을 하나 추가하는 것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옵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바닥 마감제는 광폭 강마루와 헤링본 강마루로 선택할 수 있고 조명특화에는 직부 등 옵션과 다운라이트 실링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관 중문, 침실 2, 3 룸인 룸, 침실 1에 붓박이장이 옵션이 되겠습니다. 욕실 1의 경우에는 욕조 대신 샤워부스를 넣는 것을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네요. 84B 타입의 경우에는 타워형입니다. 니은자 타워형 구조가 되겠고요. 알파룸이 있는 방 4개 형태여서 눈길을 끕니다.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침실 2에 붓박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룸까지 있으니 타워형 공간 구성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타워형의 경우에 수납이 부족해서 이 알파룸은 시스템 가구를 유상으로 추가하든 장을 놓든 바꿔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넓은 거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실 플러스 알파룸 옵션을 선택하셔서 이 벽을 틀 수 있습니다. 저는 수납을 선택할 것 같네요. 84A 타입과 마찬가지로 바닥 마감제 옵션과 조명 옵션이 있습니다. 현관, 중문, 침실 2, 3, 룸인 룸, 침실 1, 붓박이장 옵션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용 114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의 방 5개 구조가 되겠습니다. 알파룸까지 방으로 본다고 하면 5베이 판상형이 되겠네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워크인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고 11자 주방에 침실 4까지 북쪽으로 배치되어 있어 공간이 넓고 쾌적합니다. 유상 옵션이 많은데 바닥 마감제와 조명 옵션, 현관, 중문, 침실 2, 3, 룸인 룸, 침실 1의 붓박이장, 알파룸의 드레스룸 특화, 거실 확장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입니다. 전용 132가 5세대, 전용 162가 2세대입니다. 현관이 2개인 점이 독특합니다. 펜트하우스는 역시 테라스 공간이 중요하죠. 전용 84A 타입 2개와 전용 114타입 2개를 붙여놓아서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의 펜트하우스를 누가 가져가시게 될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현장 드론 영상 보시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기가열 지구, 비청약가열 지역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당첨 시 5년간 투기가열 지구 및 청약가열 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개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의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경쟁이 있을 경우에 구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 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8호 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로 뽑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비 당첨자 500%,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고요.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기약 및 중간전매도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 이상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전용 8사 A타입의 경우에는 분양가 5억 10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880만원, 전용 8사 B타입은 분양가 5억 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910만원, 전용 114타입의 경우에는 6억 98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 132타입의 경우에는 분양가 11억 4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4680만원, 전용 162타입의 경우에는 분양가 14억 9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5610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계약금 5%, 중도금 60%, 중도금은 무이자에 잔금 35%라는 점이 되겠고요. 발코니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사 당첨시 계약금 5%, 2550만원, 발코니 계약금 10%, 288만원으로 합계 2838만원이 되겠고요. 114타입 당첨시 계약금 5%, 3490만원에 발코니 계약금 10%, 385만원으로 합계 3875만원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 구미 5억 분양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지역 분양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비용과 더불어 땅값, 자재비,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구미 분양가 5억이 그 증거라고 하겠고, 5억에 분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성패 유보보다는 어쩌면 할인 분양이나 그 이후에 있을 수순에 대해서도 이미 짐작하고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미시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5억원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분양이 5억원의 카드를 내미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힐스테이트 구미 더 퍼스트의 입지와 상품성이 약간 아쉽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기에다가 유상옵션의 향연입니다. 8사 A타입 판상형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132만원, 현관 특화 260만원, 욕실 1,2 고급형 샤워부스가 1226만원, 침실 1의 붓박이장이 420만원, 침실 2,3의 룸인 룸이 400만원, 드레스룸 특화가 452만원, 거실 알파룸 수납 팬트리가 150만원, 거실 아트홀 세라믹 타일이 179만원, 조명 직부 등이 417만원, 벽면 마감대 세라믹 타일이 548만원, 바닥 마감재 광폭 강마루가 297만원, 주방 특화 H 다이닝 누크가 423만원에, 주방 고급화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서 1,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상옵션 다 합치고 보면 6,082만원 되겠습니다. 8사 A타입 분양가 5억 1천만원에, 확장비 2,880만원, 시스템 에어컨 924만원, 유상옵션 호화 패키지 6,082만원이면, 합계 6억 886만원이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엄청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에 대해 마음이 있으시다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거실 아트홀 세라믹 타일 정도만 합시다. 전용 8사 기준으로 시스템 에어컨 전실 924만원, 거실 아트홀 세라믹 타일이 179만원으로 1,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이닝 누크를 넣고 싶기는 한데, 다이닝 누크의 주방 고급화가 필수 선택이라서, 1,591만원 지출되는 건 무게감이 있습니다. 구미는 경북 제1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힘이 있고, 인구와 산업이 있는 도시입니다만, 아직 분양가 5억을 소화하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물론 2017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시공시행사에서도 계약금 5%를 내걸며, 시간에 베팅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중독은 무이자니까 일단 넣어볼만 하지 않아? 같은 겁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버근 계약금을 낸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어서 비교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아이파크 더샵입니다. 낮은 호가는 5억 5천, 높은 호가는 5억 6천 5백입니다. 매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미아이파크 더샵의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3억 8천에서 4억 정도로, 올 초에 모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 시점 구미대장은 구미아이파크 더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610세대 세단지에 엄청난 동학력과, 뛰어난 중앙광장 조경, 최신축이라는 강점, 입주시점에 좋은 가격이 조화로웠습니다. 현재 매물이 C가 말랐습니다. 하나 올라온 매물이 5억 5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와는 매우 큰 괴이가 있습니다. 구미아이파크 더샵에 비하면,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는, 세대수와 조경에서 밀리고, 가장 중요한 금액에서도 밀립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갈지 말입니다. 좋은 기회는 지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량롯데캐슬, 골드파크입니다. 낮은 호가는 3억 6천만원, 높은 호가는 4억 7천만원, 실거래가는 4억에서 4억 4천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국보다 도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도, 분양가 대비 5,6천만원은 저렴하며, 옵션까지 얻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차이납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가 준공되는 2027년에는, 도량롯데캐슬과 8년의 차이가 나는 것이겠지만, 8년 준신축과 입지를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한다면, 저는 도량롯데를 고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미프루지오 센트럴파크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3억 2천, 높은 호가는 4억 6천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3억 4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현 시점, 구미가성비단지는 구미프루지오 센트럴파크인 것 같습니다. 마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계약금 5%보다 좋은 거죠. 무엇보다 통 가격이 저렴합니다. 1억 5천에서 2억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가 싼 것을 사서, 구미시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은 판단이지, 높은 걸 산 다음에 미래에 오를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판단이 아닐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월배아이파크 2차입니다. 현재 낮은 호가는 5억원, 높은 호가는 5억 9천만원, 실거래가는 5억에서 5억 6천만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을 벗어나서 비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구미 IC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 기준이라면, 출퇴근 시간이 1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마 미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대구 월성 월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래 상승을 차치하고서라도 10분 출퇴근 더하고, 대구에서 교육시키는 쪽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 내에서 출퇴근하기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어디까지나 남구미로 출퇴근하는 분의 입장이니, 각자 세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에서 남구미 IC까지 18분 소요되고요, 월배아이파크 2차에서 남구미 IC까지 29분 소요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는 구미시에서 5억원이라고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교 일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가 성공하려면, 먼저는 구미 그랑 포레데시앙이 성공했어야 하고, 구미에 존재하는 모든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마피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기축 단지들과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기축 단지가 더 싸보이면 신축을 찾기 어렵습니다. 투자재가 아니라 필수재로서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꼭 신축 안 살아도 돼.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시장 분위기, 84A, 84B, 114, 펜트하우스, 봉곡동, 신축 1군 브랜드, 중소형 단지, 분양가,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 구미의 5억은, 어쩐지 대구의 5억 미만 신축 아파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호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미는 구미 안에서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꾸 멀리 보이게 되니까, 아빠가 경보 속도로 타고, 광역철도 타고, 출퇴근하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금액과 대구와 인프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저성장이라도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땅값, 인건비, 자재비 모두 오르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구미에서 5억 이하 분양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찌되었든 청약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입지와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가 입주하는 2027년 4월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구미 실거주자라면 구미 내에서의 기축단지와 신축분양권을 조금 더 검토해볼 것 같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배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관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힐스테이트 구미더 퍼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RR 당첨의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